이제 벌써 마지막 첫방인데요. 오늘 마지막 첫방을 무대를 한 번 뽑으셔봅시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원래 러블리즈까지 네가 말하는 거야. 러블리즈 화이팅!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소울, 예인, 맛, 막내입니다. 저희 이번 타이틀곡 찾아가세요는요. 짝자랑하는 상대가 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좀 찾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짝자랑곡입니다. 찾아가주세요, 저희의 마음을. 찾아가세요. 저희 마이크가 지금 방송국마다의 마이크 크기에 다 맞춰서 이렇게 다 감은 거예요, 약간 반짝이 천을. 그리고 이것도 저희 스타일리스트 언니들이 예쁘게 큐빅을 이렇게 레이스에 감아서 아주 예쁜 옷을 입었답니다, 마이크가. 오늘은 흰 옷이랑 흰색 마이크, 항상 달라요. 이건 쇼챔만을 위한 팬분들이 입장하셨네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챔에서 오늘 첫방이잖아요. 맞아요. 첫방이다, 막방. 아, 너무 아쉽네요. 뭔가 쇼챔을 꾸준히. 쇼챔을 꾸준히 나오고. 뭔가 하면은 마지막 날이고. 맞아. 다음 주에 배우고, 오늘 마지막 촬영이에요. 막 이러시고. 우리의 보냥생 마지막 촬영 때문에. 그러니까요. 월에 공백해가지고. 촬영을 볼게요. 안녕. 도끼도끼. 쇼챔 피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둘 셋. 러블리즈입니다. 러블리즈 왔다요. 빼놓고 하다니. 네. 다시 제대로 인사를 하죠.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저희 러블리즈인데.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인데 마지막 방송이에요. 저거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항상 그런답니다. 맞아요. 이제 인사해주세요. 쇼챔 피어 시청자 여러분께. 맞습니다. 인사했잖아요. 마지막 인사예요. 한마디 해야죠. 한마디 해야죠. 쇼챔피언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항상. 딱 한 번, 두 번 이렇게 밖에 출연을 못하고 가는데. 다음에는 딱 시기에 알맞게 컴백을 해서. 쇼챔피언과 쭉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사랑해요. 저의 사랑을요. 날 찾아가세요. 날 찾아가. 생방송도 기대해주세요. 안녕.